니가 한 말이 진심이라면 저 울부짖는 소리를 이겨내거라. 그 가증스러운 위선을 내려놓고 어디 한번 솔직히 말해보시오. 이젠 내가 정말 용상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소. 그럼 다 내 탓이란 말이냐? 그럼 누구 탓이옵니까? 니가 똑똑하다 하여 이 아비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지 말거라. 세자 저아는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. 정렬!